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번에 해볼 것은 이번에 해볼 것은 이번에 해볼 것은 아 그렇지요 그렇죠 254를 찍을 철회했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제 0.27% 남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잘하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하면은 좀 더 걸리겠네요 아 전투 측정하는 거 옥션 창이 있어요 아니면은 단축키에도 있어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아 지금은 1위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한 3천억 정도 차이에 나섰던 것 같은데 이제 4천억대로 벌어진 것 같은데 원래 3천억 정도였거든요 4천억으로 벌어졌어 더 벌어졌습니다 최초보다 최초보다 음 그렇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최초보다 5천억 정도는 더 벌어졌습니다 아 네 아 1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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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 10분 걸리겠다 5분도 안 걸릴줄 알았는데 10분 걸리겠스 또 길어지겠군 아 오늘 책상하고 의자를 바꿨더니 샀거든요 그래도 이제 선 정리하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키보드 닦고 막 그랬거든요 물이 들어갔나봐 그래서 잘 안 눌려요 아 이제 0.13% 남았네요 정확히 경험치는 12억 정도 남았습니다 맞나요? 12 아 아닌 것 같습니다 15억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아 현재 아 나는 예전에 아직 몸에 배겨 있어서 그런지 그게 좀 더 편한 것 같고요 시간 조금 지나보면 알게 되겠지 누구요? 태어모님 후원 선원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후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위와의 격차에 이제 레벨은 맞춰졌고 경험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0.08% 남았는데요 이제 레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가 안돌려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아 이제 0.02% 남았는데요 아 전화가 지금 타임이 오만 안되던데 아 이것으로 254레벨 업을 해보았습니다 아직 안했나요 254레벨 리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필요없지 않나 레벨 업하면 좋은거인데 레벨 업하면 좋은거인데 누구요? 태어모님 후원 5천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레벨 축하드려요 아 5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우아 아 또 5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더 궁금하신 점이 없다면은 아 자석팻은 사야죠 자석팻 사야지 아 나오는 가격보고요 그때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아 1개 펜가이 고맙습니다 아 35개 펜가이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으면은 영상 이걸로 맞춰도 괜찮겠습니까 말 랩은 275까지입니다 서른다섯개의 성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예정된게 없습니다 슬퍼요 네네 아 수공은 1500만원으로 나와있네요 버프가 빠지면 1000만원 되는 것이고 아 후원 2800원 고맙습니다 254의 경험치 1억 3천 6백 1억 3천 6십 7억이요 뭐라는거야 1억 3 1조 3천 67억이요 아니지 1억 1조 3천 671억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첫 처음을 1조로 읽어야 됐는데 1억으로 읽으니까 나도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꼬이네 아 드랍 220에 아 예 100입니다 아 네네 9조 있습니다 아 아 더 궁금하신 점이 이제 없으시다면은 영상을 종료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아 네네 아 마지막 인트로 한번 보고하자구요 알겠습니다 에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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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